협창단 전기연주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같은 참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만큼 따뜻하고 아주 멋진 그런 시간들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곡 해설을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mbc 강원영동에서 다양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프리랜서로 여러분과 더 가까운 무대에서 만나뵙고 있는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삼척시립합창단 매년 이렇게 전기연주회 하고 있는데요. 벌써 40회입니다. 사실 뭔가 그 0으로 끝나는 이 숫자 딱 떨어지는 숫자 아주 의미 있잖아요. 10회, 20회, 30회, 40회 이렇게 40회까지 함께 오는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아니었다면 아마 달려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삼척시립합창단과 함께 그 뜨거운 애국심에 또 한 번 이 합창단의 무대를 함께 또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먼쟁이 리더십니다. 박상수 삼척시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 삼척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삼척시임패를 이끌어가고 계시면서 언제나 미니를 빠르게 시정에 전달하고 계신 분이시죠. 정정순 삼척시임패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가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곡은요 시와 시조에 음을 입힌 곡을 가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사가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곡은 가곡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곡은 알고 계시는 그런 엄청난 곡입니다. 바로 보리밭입니다. 보리밭의 작곡가가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음악의 신동으로 불리면서 다양한 우리 가곡을 작곡하신 바로 윤용하 작곡가의 곡입니다. 올해가요 윤용하 작곡가 탄생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100주년을 맞아서 윤용하 작곡가 기념 우표가 발행될 정도로 우리 음악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그어주신 분인데요. 이 보리밭은 작곡가가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 피난 생활 중에 작곡을 했는데 부드러운 멜로디와 서정성 짙은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도 아주 엄청난 곡입니다. 한국 예술가곡의 거목 김동진 작곡가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민족시인 우리 김동명 시인의 시에 곡을 입힌 바로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꽃 색깔 아시죠? 네 노란 꽃이잖아요. 이 수선화를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곡에 있어서는 아주 애잔하고 서적적인 이 수선화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심어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얼마나 그 이겨내느라 참 애달프겠어요. 그런 이 수선화의 모습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최지은 작곡가의 도라지 이렇게 세 곡 첫 번째 스테이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정말 멋진 지휘자님이십니다. 우리 삼척시립합창단을 통해서 삼척시민분들께 더 나은 희망과 행복을 드리려고 애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이 소통을 정말 잘해주시는 지휘자님이신데요. 우리 박찬석 지휘자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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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립합창단의 전기연출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분인데요. 바로 고석진 님입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 오관대 이수자이자 소리꾼 장사인 타악 세션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고석진 퍼커션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참 대단하신데요. 바로 지난달에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정규 앨범 이게 왜 대단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앨범이 의미가 있는 건요. 우리나라 최초로 타악기 연주 솔로 음반을 발표했다라는 것에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북, 장구, 모든북 이런 창작 기악곡들을 담았는데요. 한국음악의 뿌리가 바로 전통 타악에 있는 만큼 타악 연주자로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앨범에 수록된 곡 가운데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뭘까요? 항아리. 항아리도 악기가 됩니다. 항아리 안에 물이 담겨져 있고요. 또 바가지가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을 통해서 이 항아리 또 바가지가 소리가 되고 장단이 된다는 것 정감 있으면서도 아주 익살스러운 그런 연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젠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감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하고 있는 젠장과 서로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방문하고 있는 젠장과 함께합니다. 다른 젠장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젠장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싱글를 통해서 이런 종류의 짐을 생각하기 위해 그리고 젠장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민의 짐을 생각하기 위해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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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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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어지는 무대 여성합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월동천 새해 노래 그리고 잠자리 꽁꽁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릴 텐데요. 이 잠자리 꽁꽁은 조선 동요선에도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래동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래동요라는 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 김미나씨의 편곡 버전으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동천에 가면 나는 마귀의 눈이 번다. 맑은 물 따라 갈래를 추는 봉상해를 보고 눈의 하얀 비털을 푸른 물 위에 비추며 진실과 흑빛을 만일 삼기고 눈을 반짝일까 월동천에 가면 나는 마귀의 눈이 번다. 맑은 물 따라 갈래를 추는 봉상해를 보고 눈의 하얀 비털을 푸른 물 위에 비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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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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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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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품복음 자 이 두 곡을 임예은님과 곽신영 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서 제가 우리 삼청시립합창단 단원분들 눈부시죠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 너무 멋지시죠 했는데 제가 꼼꼼 숨겨둔 우리 반주자님께서 지금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 삼청시립합창단 정말 믿고ты 늦는 단주자시죠 네 네, 곽신영 반주자님과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의 스페셜 게스트 가평군 소년소녀 합창단 반주자이자 작곡자와 편곡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임예은님께서 두 대의 피아노로 전해드리는 울림 함께 꾸며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삼척시립합창단의 우리 곽신영 반주자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임예은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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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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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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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가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태극기의 사괴, 건곤감리를 우효원 작곡가가 대합창곡으로 표현한 아 대한민국인데요. 아주 웅장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건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봄을 또 상징하고요. 정의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는 땅을 상징하는데 이 곡에서는 풍요로움과 민족의 숨결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은 달, 물, 생명력을 표현을 했고요. 리는 해, 불, 광명의 발전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괴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두 대의 피아노와 그리고 타악의 협연으로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표현하는 아주 힘있는 작품입니다. 리는 해, 불, 광명의 발전을 표현하는 아주 힘있는 작품입니다. 리는 해, 불, 광명의 발전을 표현하는 아주 힘있는 작품입니다. 리는 해, 불, 광명의 발전을 표현하는 아주 힘있는 작품입니다. 한皇 장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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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통 타고 하늘이 소려 청양 아들이 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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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이 열려, 새해 복이 열린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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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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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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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감자 검게에 베네 주사리 바라바라바라바라 찰떡하게 따라신다 신감자 신감자 달망에 불꽃을 지지고 지지고도 꿈을 지고 즐거워 지고도 지지고도 한 번 비켰다 달망에 지지고 꽃꽃이 지고 꿈을 지고 지고도 꽃꽃이 지고 한 번 비켰다 달망에 불꽃을 지고 축하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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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바라바라 까먹다! 배달이 못하자 죽고 노동식어 죽고 흐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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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방에 지지코옵고 온곳에 지고를 지나주고 너 지지국도 없고 그 법을 견따가 눈을 깨고 죽어 왔어 죽어 왔어 종uan 나저 죽어 왔어 죽어 왔어 죽어 왔어 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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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에uko 띶어 갓 수 ip 아멘